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일을 16일로 지목한 바 있으나 러시아는 부대 일부가 훈련을 마치고 원대 복귀 중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동안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랜드유는 배럴당 1.2% 상승한 94달러 3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벤치마크 유럽가스 선물은 3% 하락했고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5.5% 올랐습니다 가솔린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의 16일자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가솔린 평균 가격은 3달러 51센트입니다 또한 조지아주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3달러 36센트로 나타났습니다 풀턴 카운티는 3달러 46센트 귀네 카운티는 3달러 30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러시아는 하루에 전 세계 원유 수요의 약 10%인 천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유럽 최대 공급국입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른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소매 판매는 10개월 만에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상무부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8% 증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블룸모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휘발유,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개선과 임금 상승이 소비 욕구를 자극했다고 평가합니다 자동차와 가구 등 상품이 많이 판매됐으며 레스토랑과 술집 등은 0.9%로 감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미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3월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지수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고수해왔던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오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긴축 강도를 더욱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3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제21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지 실사단이 애틀랜타를 비롯한 뉴욕과 델러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등 4곳의 실사를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제외동포재단의 정광일 실사단장은 각각의 한인 사회가 대회 유치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회 개최 조건에 가장 적합한 도시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실사 자료는 오는 4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개최 도시는 4월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를 삼성전자 북미법인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리퍼트 전 대사는 북미 지역 대회 업무를 총괄하는 북미 대회 협력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삼성은 리퍼트 전 대사가 3월부터 미 정부와 의회, 업계 등을 상대로 대관 업무를 하게 되며 입법, 규제 동향과 정책을 기업 및 비즈니스 전략에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4대 패션 행사인 뉴욕 패션위크가 16일 폐막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만에 재개된 행사에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LG는 이번 뉴욕 패션위크에서 인공지능 AI 기반 인간 틸다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만에 뉴욕이 다시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패션 행사 뉴욕 패션위크가 수요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LG가 개발한 AI 인간 틸타의 성공적인 데뷔 무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틸타는 지금까지 나온 AI 인간과 달리 스스로 학습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주로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소설이나 에세이, 컬럼 등 텍스트로 된 컨텐츠 창작을 해왔던 것을 넘어 시각적 분야로 창작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데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인 뉴욕 패션위크는 코로나19로 2022년 이후 온라인 행세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면서 뉴욕이 일상화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KT 뉴스 김상은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의 해수면 상승이 과거 100년간의 상승분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안지대 해수면이 2050년까지 평균 25에서 30cm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1920년부터 2020년까지 100년간의 해수면 상승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지 못하면 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최대 210cm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50년에 보통 규모의 홍수가 오늘날보다 평균 10배 이상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연구진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지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에 감염된 여성 환자를 처음으로 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골수이식이 아닌 제대열 줄기세포이식으로 HIV 환자가 완치된 첫 사례이자 세 번째 완치자입니다 특히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혼혈 여성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별과 인종적 배경의 한계에 부딪혔던 HIV 치료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현재 전 세계 HIV 감염 환자는 3,80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치료에 참여하는 여성 감염자는 11%에 불과합니다 후한 온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이 마약 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퇴임한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동생 토니 에르난데스 씨 등과 공모해 마약 밀매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온두라스 경찰 당국은 미국 정부가 온두라스의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체포해 인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뒤 수도 태구식 알파의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 집을 포위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오자 온두라스 경찰은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수갑에 채워 체포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2월 1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7,970만 8,310명 누적 사망자는 95만 740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3만 1,68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845명 늘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89만 8,410명 누적 사망자는 2만 8,8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91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08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 배직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9,16명 누적 사망자는 1,88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6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귀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1,812명 누적 사망자는 1,62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